바쁘게 살아가는 분들께 감성 넘치는 글귀는 적지 않은 위로를 주곤 하는데요. 강서구가 구립등빛도서관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강서 희망글판을 설치했습니다. 당신이 펼친 한 권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주기를 이 희망글판의 첫 게시글로 선정됐습니다. 독서를 통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지난 8월 190건의 구민공모를 받아 희망글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선정됐습니다. 강서구는 강서 희망글판이 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공감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강서 희망글판은 연 2회에 걸쳐 새로운 글귀가 개시되며 내년에도 지역내 구립도서관에 희망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.